안녕하세요. 황배TV입니다. 몬스터 도감에서 보시면은 몬스터들을 사진 찍고서 잡으면 되죠. 근데 이렇게 키우는 애들은 돼지 그 다음에 양 돼지양 오리는 키우신 다음에 재배하면은 도감을 할 수 있어요. 돼지 양 오리 됐죠. 이제 다이장원에 가서 애들을 키워보면 되죠. 애들을 키우고 수집하면은 수집하면은 도감이 완성됩니다. 가그무리 여기에는 오리를 오리가 세 마리 있었네. 오리를 놔주고 쓰다듬어주고 가축오리를 지어서 돼지를 키워주고 양을 키워주면은 이렇게 수집도감을 할 수 있는데 다하고 나서 수학을 해야 수집도감이 됩니다. 여기까지 엠비티비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 신청 고맙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